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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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네이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 것 같은데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습니다. 경기 전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고 수요 자체가 일단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광고가 줄어들고 개인들은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코머스 부분, 전자상거래 쪽에 있어서도 동반,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비용 통제라든가 어떤 효율화,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수익성의 개선 여지는 아직까지는 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들이 그나마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또한 네이버는 브랜드 스토어에 판매 수수료를 상향시키려는 움직임들도 또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익의 중장기적인 개선에는 조금 도움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일단 수익성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경기 둔화로 광고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을 매각진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영향은 없을까요? 아, 글쎄요. 이거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라는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전 계열사의 주가가 동반하라 하는 모습을 카카오 그룹에서 좀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구글과 좀 대립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매각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이 난 거고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용자 수가 작지 않습니다. 3,100만 명 국내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초대형 플랫폼이고요. 그러면서 택시 호출 중대 시장의 무려 80%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굉장히 좀 알짜배기 업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의 힘은 결국 당장의 수익보다는 이런 플랫폼에 묶여져 있는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창출될 미래의 수익에 대한 평가 부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시너지를 위해서 사실상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다 우리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매각되어서 또 카카오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이슈가 되어 왔었던 물적 분할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매각이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카카오 자체의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공산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이 예정대로 매각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좀 카카오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지금 금요일 날에는 조금 강한 수급들이 외국인과 기관에게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라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일단 코스피는 거의 이제 보아권을 향해서 좀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종목들이 좀 윗고리를 달고 은봉으로 전환을 하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성장성에서는 두 기업의 주가 상승 흐름은 모두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단 경기 침체 우려 해소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그로 인한 성장 기업이 다시 한 번 주목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쇼핑 부문에서 특정 카테고리에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 부문이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런데 별도 자회사 상장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좀 있는 거고요. 웹툰이라든가 케이팝, 드라마, 영화 같은 케이 콘텐츠 사업은 굉장히 지금도 성과가 양측에서 모두 강하게 나오고 있는 미래 어떤 먹거리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약간 삐걱거림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고성장을 지속해오던 콘텐츠 부문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의 고성장을 이어나가고는 있으나 이게 전 분기 대비로는 약간 플랫해지지 않을까 약간 평이한 실적들이 나오면서 사용자 지표 자체도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메타버스, 네이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메타버스 쪽으로도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해외 쪽에서도 이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로블록스의 주가가 굉장히 급폭으로 내려갔었죠. 금리 인상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메타버스에 대한 추가적인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웹툰 쪽에서는 카카오가 네이버에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1년 정도 런칭한지 됐는데 국내 플랫폼 간 차이가 700만 명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인수해서 리뉴얼한 효과들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거기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치 플랫폼, 그리고 성숙기에 이미 진입해버린 이커머스, 이런 것들에 한 번 더 뭔가 레벨업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연관 차장님, 오늘 시간 확인 해상 말씀은 여기까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